캐나다 도착 어때? 로컬 같지? 서핑언니 서핑언니 서핑언니! 가! 여기 영화 속 아니지? 셰프처럼 짱 추겼다가 욕해도 되니? 어우 때리기 이해리가 난다 라이어 더 가라! 아임 셰프 텐션!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가는 거지 지금 저번에 전화를 말씀 주신 거 네네네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서 한 3, 4년 동안 강아지들 돌보면서 국내 입양이 어려운 애들을 캐나다로 많이 보냈거든요 봉사하는 쉼터에서 매일 보면서 한 2, 3년 지냈던 애들도 있고 저희 집에 아예 와서 한 4, 5개월 정도 지냈던 애들도 있고 걔네들만 잘 사는 게 확인이 되면 저한테는 엄청난 여행이긴 하죠 알아보는지도 궁금하고 나를 기억할까? 음 음 괜찮아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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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희종자 바로 hills 정말 건강해 보인다 링고도 너무 건강해 보인다 나 security 그래 링고 빙신 도전 부붕 나란 강의 중 한 번 더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Thanks to Camper or Ringo. 네. 저의 매일을 채우기 때... I have a gift for you, Christmas ornament. 아, my one. It's like a piece of my heart. 그 시간들이 헛되진 않았구나. It's a lovely thing to know. It's my pleasure. 잘했어. 애썼어. That made me cry. 한국국토정보공사